안녕하세요 회가치쿠 입니다 가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보다 보면 복사를 하고 싶은데 마우스 우클릭이 차단돼서 안되는 경우에 설정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기준이구요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한데 설정하는 방법이 틀리니까 일단 크롬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 크롬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정해서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상단에 설정 메뉴를 누르면은 쭉 내려가면 설정이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설정 메뉴를 누르면은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안을 누르고요 나오는 페이지에서 사이트 설정을 선택을 하고요 사이트 설정을 선택을 하고 누르면은 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화면을 쭉 내리면은 네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누르고 누르면은 네 이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음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음을 체크를 하면은 끝난 거고요 해당하는 웹사이트 가서 복사하려는 불러가서 F5키를 누르면은 F5키가 키보드에서 리프레쉬 기능이죠 페이지 리프레쉬 기능이 돼 가지고 네 페이지가 리플레쉬 설정이 다시 리플레쉬 된 거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한 다음에는 다시 이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네 웹사이트가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은 네 한번 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네 있음으로 다 체크하고 이 설정이 들어와서 사용하면 되겠죠 크롬 우측 상단에 점색의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안을 선택한 다음에 사이트 설정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누르고 네 사용할 수 없음을 체크하면은 네 복사가 가능하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